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임잔러로 살아가고 있는 예은입니다 오늘은 저의 주말 루틴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저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 놀 때는 완전 미친 듯이 놀고 싶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그렇잖아요 주말만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미친 듯이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 일을 하면서 주말에 저의 루틴이 생겨버렸는데요 주말에 과연 엔잘러 그리고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한 사람은 뭘 하고 보낼까요? 오늘은 한번 저의 주말 루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주 주말에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대다수 일을 하고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저녁에는 종종 약속도 가고 또 때로는 드라이브나 근교 여행도 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늘 일이 많아서 벅찰 때가 많은데 평일은 평일대로 주말엔 또 주말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럼 저의 루틴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게을러지지 않게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요 늘 졸리고 잠이 많은 편이라 커피를 꼭 마십니다 처음에는 친한 언니랑 사무실도 같이 구하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저는 집에서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방 한 칸은 제 작업실로 쓰고 있고 사실 저는 사인몰부터 시작해서 집 곳곳에 재고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원래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위주로 리빙 국내 사인몰부터 시작했고 오늘의 집에도 입점했을 만큼 애정을 쏟은 스토어인데요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파워 등급을 유지했었는데 요즘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 스토어도 다시 살리려고 지금 광고도 돌리고 마케팅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이블에서 하나씩 사진도 다 찍고 상세페이지도 꾸미고 블로그나 인스타에 홍보용 글을 쓰던 게 기억이 나네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포장했었습니다 다시 좀 살려봐야겠어요 3월이니까 집에서는 얼굴 좀 따르고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오늘도 일을 할 거거든요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일단 커피부터 마실게요 꼭 빨대로 마셔야 되는 일인 20만원에 샀거든요 이거 어떻게 20만원에 샀게요 당근에서 샀는데 보이셔요? 근데 여기에 초록색 점 하나 지금 찍힌 거 보이시죠 이거 하나 찍혔다 그래서 조금 싸게 샀습니다 저의 두 번째 업무폰이에요 그 예전 폰은 갤럭시 7 그거 너무 느려가지고 일단은 키보드 치기도 힘들고 그 폰 자체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몰랐거든요 카톡이 온 지 고객님이 제가 몇 주간 확인을 안 해서 저한테 욕을 하셨더라고요 카톡을 열었는데 욕 카톡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확인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저의 업무폰 플립 3 그리고 이거 좋은 게 제가 아이폰 14 프로로 제가 영상을 진짜 많이 찍어요 특히 인스타 리스나 소츠 이런 거는 다 아이폰으로 찍는데 제가 찍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용량이 256기가예요 그때 511기가가 나오려면 한참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용량이 너무 부족해요 매일 그래서 영상 맨날 지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뭘 생각했냐면 업무폰도 쓰고 또 활용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와 저 보여요? 지금 저 얼굴 보이죠? 저 얼굴 보이세요? 이거 봐봐요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지금 저 이거 지금 디카로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제가 유튜브는 웬만하면 다 디카로 찍는 게 화질 중시 저 나름 화질 중시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가볍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생홀이 엄청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생홀을 찍어야 되면 무조건 이걸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무폰을 위한 폰인지 이게 256기가인데 이걸로 충분히 촬영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거나 가볍게 외출할 때는 무거운 디카를 들고 다니지 말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려고요 제 디카는 여기 보이시나? 제 디카는 3년째 사용하고 있는 캐논 M50입니다 일단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 뭐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업무폰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플립 이거는 제 업무폰으로 사용할 폰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알뜰폰 유심을 껴가지고 요금은 한 달에 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잘 사용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 활용하는 거 나중에 플립으로 영상 같이 찍어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촬영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유튜브에 힘썼고 있지만 취미였던 테니스 덕분에 인스타로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서 협찬 또는 광고가 들어오느라 촬영도 하러 종종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이템 등록을 하다가 한동안 조금 소홀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넘게 제대로 상품을 올리지 못했는데 주문이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직 초보자는 매일매일 상품을 소싱하고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아이템 소싱하고 매일 상품 등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루에 최소 50개에서 100개를 소싱하고 아이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조금 많이 무거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토요일 낮 2시 50분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아이템 소싱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저는 4시 50분까지 아이템 소싱을 할 거고요 2시간 동안 제가 몇 개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한번 2시간이라고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고 도대체 저는 몇 개 정도를 소싱하고 그 다음에 상품 업로드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 아이템 소싱할 땐 너무 지루해가지고 아주 신나는 노래를 좀 들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되게 지루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 같던데 이거 끝이 안 나던데요 이거 뭐 제2사업자, 제3사업자 내려면 계속 똑같이 평생 이렇게 아이템 소싱을 해야 되는 거였나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5천 개 채우면은 이제 아, 여기 끝이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디지털 노가다 맞습니다 디지털 노가드가 아니고 디지털 노가다잖아 제가 덥석 10월 18일에 단안가는 표를 끊었거든요 친한 회사 언니, 예전 회사 다니던 언니랑 가기로 했는데 아, 그때까지는 좀 정말 완전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일단 신나는 노래 틀고 디지털 노가다 디지털 노가다를 벌써 9월이 되었어요 9월이 돼서 다시 마음을 크게 다잡고 열심히 상품 업로드를 시작했어요 이게 매일 상품을 자꾸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아, 도대체 이제 뭘 소싱을 해야 될지 감이 확확 떨어집니다 원래 감도 없었지만 더 떨어졌어요 아주 이제 그냥 크모비를 제대로 소싱해보려고요 이날 제 목표는 2시간의 아이템 50개 소싱이었는데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속도를 내도 내도 최소 몇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셀러 라이프라는 키워드 찾아주는 사이트를 활용해보기도 했고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닥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멀은 것 같지만 멀지 않은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제품들도 소싱을 해보고 배송비는 대충 눈여기로 때려놓고 있는데 저도 아직 감이 없습니다 영맞은 날 때도 있었고요 제가 쓰고 있는 반자동 프로그램은 헤이셀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헤이셀러 2주 동안 무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기재해뒀거든요 2주면 14일이잖아요 14일이면 하루에 100개씩만 올려도 1400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번 테스트해보셔도 돼요 주말에는 좀 시험시험 하고 싶었는데 아이템 소싱도 계속 하고 있지만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하기 위해 하루 정도 날 잡고 영상 편집을 합니다 제 지난 여행 영상 편집을 하고 싶었는데 클립이 너무 많아서 언젠가는 업로드를 할 수 있겠죠? 편집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날 잡고 하루를 편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블로그 유튜브 보면서 독학했습니다 블로그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글을 쓰고 답변도 최대한 달고 있는 편이고요 계속 일만 하면서 설 순 없잖아요 쉬기도 해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하니 가끔은 이렇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블로그를 하면 좋은 게 레스토랑 이런 데서 섭외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체험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료 광고권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개인 쇼핑몰 홍보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저 예전에 제 물건을 블로그에 글을 써서 많이 유입이 되고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놀이터에서 뭘 하냐면요 춤치 몸치 박치인데 춤을 도전해봅니다 인스타 리스예요 밈을 해야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마력이 매우 부족하고 사실 이런 거 하면서 현타 오더라고요 생계형 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지 않았어요 이날은 퇴사하고 유튜브랑 창업을 시작하려는 동생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걸 하려는 분들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퇴사하고 뭔가 시작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점점 바빠지면서 광고 촬영권을 하루에 다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로는 거의 패션 쪽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날은 하루에 3, 4개 정도 촬영을 몰아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했던 건 제가 의류벤더사 해외영업팀에 있을 때 그때 알던 회사들 또는 입사 지원을 했던 회사들에게 지금은 광고를 받고 그 회사의 앰버서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 일은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재밌는 일들과 좋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요즘은 서브용 노트북으로 주 1회 정도는 코워킹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 엄청난 집순인데 무거운 노트북과 짐을 들고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저와 코워킹하고 싶은 분들 연락주세요 무겁게 짐이 많기 때문에 지역은 광진구입니다 그래도 매일 집에서만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루 정도는 밖에서 일하는 게 분위기 전환이 되더라고요 사실 노트북을 들고 나와서는 뭘 할 것 같나요? 주구장창 중국 구매대행 아이템 소식만 합니다 멍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사인몰 먼저 하다가 구매대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일본 구매대행을 했었고 일본 구매대행은 수동 등록을 했었어요 중국 구매대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반자동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노마드가 아닌 디지털 노가다라는 말도 정말 잘할 것 같고요 이 무한 반복의 소식의 늑 이러다 보면 언젠간 저도 매출이 빡 터지는 날이 오겠죠? 저는 사인몰을 하면서 재고나 사입비용 등에 어느 순간 묶이기 시작했고 광고나 마케팅에도 힘을 너무 쏟아야 되니 그게 좀 완전 지쳤었어요 쇼핑 라이브 방송도 몇 번 했었고요 구매대행은 좀 노가다긴 하지만 그래도 상품 등록, CS 주문 처리 외에는 사인몰보다는 확실히 편한 게 있더라고요 뭐 닭등이 문제지만요 이날도 소싱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주말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해서 매출 빡빡빡 터뜨리자고요 고맙고 한글자막 by 한효정